안녕하세요. 아나투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아나투미 앤 트레이닝 채널은요.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지식을 어떻게 트레이닝에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그게 일반인 분들과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목통증이나 어깨통증을 좀 원활히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디오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유튜브이기 때문에 자세한 운동 처방이나 움직임 처방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이제 비디오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째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들입니다. 해부학 혹은 기타 움직임 혹은 키네시올로지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서 20분 정도 긴 영상으로 해서 편을 나눠서 아마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오프라인 채널은 두 가지 세미나와 두 가지 스터디 모임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세미나 같은 경우는 펑셔널 머슬 테스팅이라고 해서 근력검사 세미나를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펑셔널 테이핑이라고 해서 테이핑 관련된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현재 ANT 스터디 그리고 AK 즉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를 근반으로 한 살림손길 스터디를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ATOMEN 트레이닝 채널은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흔히 아시는 어떤 단순히 경험론 쪽에 입각해서 알려드리는 트레이닝과는 좀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